그 시간이 왔잖아요? 시간이 지났으니까 냄새 한 번 아 진짜? 감수 한 번 가시죠? 아니, 이 쪽 발에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어, 시간 많이 지났어 어, 장난 아니야 여기서부터 벌써 진짜? 진짜로 와 그치? 아, 이 랍스가 왜 인기 있는 줄 알겠어요 아, 이 감성 좋아 아니, 내가 무슨 소믈리엘 같애 아니야, 근데 냄새 안 나 안 나네 좋은 냄새가 나 안 나 안 나 좋은 냄새가 나 디켓맥도 맡아야 되는 거 진짜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어머, 나 밥 삐어 먹고 싶어 진짜 어머 아니, 그 정도록 해 아니, 그 정도록 해 그 정도록 해 야,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이게 맛집이에요 맛집이라고 말해 아니, 여기 제작진이 다 한 번씩 주말 한번 돌리고 맡아보세요 진짜 생기로워 아니, 이러면 신발이 뭔데 아니, 저렇게 크나? 저는 근데 이 자리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저번에 나왔을 때는 발냄새가 심하다 근데 그게 지금 풀렸기 때문에 네, 끝났어요 네, 대한민국 여러분 저는 발냄새 안 납니다 이제는 영광 동생으로서 빼둬야 돼 여러분은 지금 고풍 격 이게 고풍 격이에요? 이거 본격 있는 게 어딨어 네 네 네 네